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한 업무는 ICD 2018년에 발표된 Reinstall In-Memory Data Management Beyond Main Memory입니다. 우선 현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을 먼저 알아볼텐데요. 우선 현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상당히 큰 양의 데이터 세트를 매니저하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간 서버 환경도 되게 큰 디램, 빠른 SSD, 그리고 매니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버퍼매니저라는 걸 상당히 많이, 버퍼매니저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버퍼매니저는 페이지를 캐시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페이지에 대해서 액세스를 컨트롤해주고 트랜스패런트하게 로드하거나 이비티를 해주기 때문에 DB의 위에 있는 워커가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매니저가 캐시를 함으로써 아이오는 매우 줄여줬지만 반대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미 디램에 있을 때 큰 오버헤드를 야기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주된 이유는 이 버퍼매니저의 오버헤드 때문입니다. 우선 버퍼매니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이 버퍼매니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아이덴티파이어 페이지 아이디, 디스크 상에 있는 페이지 아이디를 포인트로 트랜스테이트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해시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개의 페이지 아이디를 대해서 포인터를 받으려면 해시테이블을 보고 해시테이블을 존재한다면 해시테이블 엔트리가 가리키는 프레임으로 가고 그 프레임에서 가리키는 페이지를 얻으면 포인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시테이블이 주로 매우 많은 양의 렛치 DB에서 락 같은 건데요. 렛치로 싱크로니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각각 렛치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싱크로니저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2008년 시그모드의 유명한 DB 쪽 교수의 페이커인데요. 린스토 저자들이 항상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렘에 이미 있을 때 프로파일링한 결과인데 보시면 버퍼매니저가 34.6%의 인스토션을 차지하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런 퍼센테이지 모두 이니피션스한 그런 오버헤드들이었다. 그래서 2008년 논문에서는 인메모리 DB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메모리 DB가 상당히 많은 유행을 탔는데요. 인메모리 DB라 하면 디스크 베이스드 기존의 전통적인 DB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인메모리에 두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랑 인덱스 모두가 메인메모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페이지에 아이덴티파이가 필요가 없고 모두 버추얼 메모리를 쓰고 또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픽스트 사이즈 페이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드 한 개로 TPC 트랜삭션을 돌린 결과인데요. 보시면 버클리 DB와 와이어 타이어는 모두 디스크 베이스고 인메모리가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인메모리를 형상화한 건데 보시면 성능이 매우 높게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인메모리 DB와 비슷한 성능을 쫓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인메모리 DB들은 버퍼메이저라는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두 메모리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 데이터가 램 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가 문제입니다. 이제 단순히 램 보다 큰 상황을 커버하려면 가장 간단한 거는 DRAM을 더 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도 있고 하드웨어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라이저 된 램 데이터 세트를 커버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DB들이 다양한 테크닉들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코드 투플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투플 단위로 관리를 하고 콜드하다 싶으면 SSD로 옮기는 거고요. 다만 이때의 콜드 투플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이 콜드 투플도 여전히 인덱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콜드랑 핫 모두 인덱싱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인덱스의 자체는 어... 디스크로 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핫콜드 인덱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콜드 데이터는 그냥 어... 디스크로 내려서 블루필터 같은 거로 대충 관리를 하고 핫만 인덱스를 둬서 인덱스도 좀 작게 하자라는 거고 OS 스와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처리 없이 OS 스왑에게 맡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세 개의 테크닉들 모두 저자들은 이제 충분히 디스크 베이스드 그런 성능을 제공하기에는 어... 로버트하지 않거나 이피션드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이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런 인데모리 디비들이 이런 테크닉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라이저 된 램 데이터셋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린스토어로 이런 모던 하드웨어에 맞는 새로운 버퍼 매니저를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모던 하드웨어라 함은 상당히 빠른 모던 SSD 그래서 랜덤 액세스가 성능에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그런 SSD를 의미하고요. 멀티코어 CPU 그리고 라이저 디램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셋이 메모리에 모두 있을 때는 인메모리 디비만큼 성능이 나주는 게 좋고 라이저 된 램으로 디스크 베이스로 동작할 때는 디스크 베이스로 성능이 좋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린스토어라는 게 결국 세 개의 하이레벨 아이디아에 기반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인터 스위즐링 두 번째로는 이피션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세 번째로는 스케일러블 싱크로니세이션입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아이디아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린스토어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포인터 스위즐링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 디스크 베이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데이터 구조들은 모두 이 픽스 사이즈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 해시 테이블을 상당히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해시 테이블로 인해서 해시플을 통해서 이 로지컬한 페이지 아이디를 실제 메모리 어드레스나 하는 것이 이 버퍼 매니저의 주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갔어야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 테이블을 이렇게 통해서 가려면 너무나 많은 렛치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성능도 저하되고 싱크로니세이션 오벨도 많이 생겨서 앞서 보였던 그래프처럼 성능이 나오지 않은 결과 여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터 스위즐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 포인터 스위즐링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 말로는 오브젝트 DB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페이지 레퍼런스가 포인터 또는 페이지 아이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태깅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포인터가 이 8바이트 레퍼런스인데 이 8바이트 레퍼런스 중 한 개 비트로 이제 디스틱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인지 페이지 아이디인지 알 수 있게 돼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이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모두 인디어릭 타겟으로 접근이 됐다면 이제는 그냥 페이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페이지 1이 페이지 2와 페이지 4를 차일드로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 1에 있는 포인터를 보시면 동그라미 실선에 포인터가 있다면 그건 이제 바로 포인터인 거고 점선에 P3로 서 있으면 저건 이제 페이지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포인터 스위즐링을 쓸 때는 이미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 한 개의 비트를 체크하는 오브웨드만이 있게 됩니다. 매우 낮은 양의 매우 적은 오브웨드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기법은 이피션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 버퍼매니저에서 LRU 또는 세컨샨스 알고리즘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빅트할지를 알아내는 건데요. 이런 기법 자체가 모든 페이지 액세스마다 추가적인 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LRU 같은 경우에는 항상 LRU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되고 세컨샨스 같은 경우에는 세컨샨스 비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가 비트리 루트같이 자주 액세스되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LRU 리스트나 세컨샨스 비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런 트래킹 인포메이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큰 스케일러빌리티 오브웨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반대로 프리퀸트한 걸 최대한 찾아서 나머지를 이빅트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인프리퀸트 리 액세스 페이지들을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프리퀸트 리 액세스 페이지를 찾으면 꾸준히 핫한 페이지들은 접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접근할 때에 대한 오버헤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뉘게 됩니다. 핫 같은 경우엔 모두 램앤 경우고 포인터가 스위셀 돼서 다른 페이지가 이 페이지에 접근할 때 바로 포인터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쿨링 같은 경우엔 언스위셀 된 상태고 아직 램앤이 있습니다. 이 언스위셀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핫에 있는 데이터 중 하나를 그냥 랜덤하게 고릅니다. 스페클레이티브하게 그냥 골라서 그걸 언스위셀 합니다. 아직 언스위셀 됐기 때문에 디스크로 내려간 건 아니어서 여전히 오버헤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쿨링 스테이지가 랜덤하게 뽑힌 애들로 핫4를 이루게 되는데 이 핫4에 있다가 다시 누군가 액세스를 하려고 한다 그럼 바로 스위셀을 해서 핫 스테이지를 바꿉니다. 이때 디스크에 다시 갔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위셀 하나만 하면 되고 별도의 IO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핫4에 헤드가 되면 그때 이빅트가 돼서 콜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쿨링 스테이지가 핫과 콜드 사이에 버퍼처럼 작동을 해서 랜덤하게 핫에서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쿨링 스테이지에서 꾸준히 있게 되고 쿨링 스테이지에 헤드까지 가서 이빅됐다는 뜻은 그 기간 동안 접근하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인프리컨틀리 액세스티 페이지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별도의 데이터 관리 없이 별도의 인포메이션 관리 없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아이디어는 스케일러버 싱크녀데이션입니다. 이런 버퍼 페이지에서 이빅트를 하기 전에 우선 이 페이지가 현재 누군가의 액세스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렛치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한 개의 렛치를 하기 위해 15번의 어케세션이나 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해쉬 테이블이나 이런 것처럼 자주 액세스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쓰레들이 계속해서 렛치를 리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싱크녀네이션의 큰 오버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특정 메모리 로케이션의 다양한 쓰레들이 계속해서 라이트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세 가지 테크닉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포인터 스위슬링 두 번째는 이제 이빅트 되는 애를 골라야 되는데 이때 계속 이 피닉 카운터를 사용하면 계속 이걸 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하지 않고 이 애포치 베이스 리클메이션이라는 걸 수행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트리나 이런 걸 페이지에 접근할 때 트래디셔널한 락커플링보다는 옵티미스틱 락커플링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 임플메테이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이 전체적인 리인스토어 있는 데이터 구조들입니다. 크게 버퍼풀, 쿨링 스테이지, 인플렉트 다이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를 나뉘게 되고요. 우선 첫 번째로 버퍼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버퍼풀이 결국에는 페이지를 트랜리션 해주고 페이지가 존재한지 확인하는 그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해시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고 페이지 itself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저 동그라미가 스윕이라고 여기선 부르는데요. 스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모리 로케이션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8바이트 리어져 있고 스윕이 스윗도 됐다 하면 이 스윗이 가리키는 게 실제 인메모리 포인터인 거고 언스윗도 됐다 하면 페이지에 있는 아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 루트가 페이지 1을 루트 노드로 가리키고 있고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7, 페이지 8은 언스윗도 돼서 페이지 아이디로 존재하게 되고 페이지 4는 스윗도 됐기 때문에 바로 포인터로 디렉트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윗도 과정에서 스윗이 스윗도 됐는지 언스윗도 인지를 확인하려면 한 개의 빛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이 페이지 액세스를 하는 데 드는 코스트가 상당히 적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런 페이지 이빙션을 이런 걸 구현할 때 이 모든 정보가 해시 테이블에 의해서 인데이트하게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해시 테이블에 모두 있었는데 이렇게 페이지만 존재함으로써 데이터들이 각각 페이지 안에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in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이 린스토에서는 특정 페이지에 대한 오닝 스윗은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P4는 P1 하나에 대해서만 P1만 P4를 가리키게 되고 예를 들어 P2는 P4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두 개가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면 이 P4가 현재 언스윗도 되는지 스윗도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이걸 유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 개의 페이지를 가리키는 스윗은 한 개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별도의 해시 테이블같이 글로벌 레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스윗도 된 상태의 노드가 이립시트 된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잘못된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를 언스윗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그 페이지에 가리키는 모든 샤드들이 언스윗을 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P4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저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언스윗을 된 상태면 차이드들이 언스윗을 된 상태면 이립시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1 같은 경우에는 P4가 현재 스윗도 되어있기 때문에 P1을 이립시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P1을 이립시트 하는 게 아니라 P1에 스윗도 된 차이드들을 찾아가서 그거를 언스윗을 시키고 그걸 이립시트 하게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이빙션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쿨링 스테이지가 해시 테이블과 P4Q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페이지가 쿨링 스테이지로 갈지는 랜덤하게 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 스테이지는 그냥 랜덤하게 골라진 페이지들이 있게 되고요. 이제 해시 테이블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쿨링된 페이지들은 어쨌든 현재 언스윗도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1에서 P2로 가고 싶을 때 P2는 현재 페이지 아이디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P2에 대한 조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지 8을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페이지 8에 대해서 쿨링 스테이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엔트리가 있다면 그 P4Q로 인해서 페이지 8에 대해서 포인터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이 P8에 대한 포인터가 스윗을 되게 됩니다. 그럼 P1에 있는 저 P8 점선이 실선과 포인터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쿨링 스테이지에 관리하게 되고 이 쿨링 스테이지에서 헤드에 있게 되면 이빅트를 하게 되고 이미 쿨링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은 언스윗을 된 상태가 보장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빅트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버퍼풀에서 바로 아니 그 핫한 페이지 중에 쿨링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걸 주체를 누가 맡기냐 백그라운드 스레드일 수도 있고 포어그라운드 스레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논문 저자들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대한 이빅션은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가끔 너무 뒤처질 경우가 있어서 그냥 포어그라운드 스레드가 작업을 하다가 쿨링 스테이지가 전체 페이지의 전체 페이드 중 몇 퍼센트가 쿨링 스테이지 있어야 된다. 이런 스레시홀드가 있습니다. 그 스레시홀드가 아직 안 된다 하면 그거를 포어그라운드 스레드가 옮겨주게 되고요. 이 해시 테이블과 P4는 한 개의 글로벌 레치로 보호가 됩니다. 이제 기존에도 이런 레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서 레치 쓰면 스케일러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자들 말로는 이 레치는 아이오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질 때만 레치를 리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빠른 SSD여도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레치하는 것보다 아이오 레이터시가 더 길기 때문에 충분히 스케일러빌리티 배틀렉에서 배틀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링 스테이지를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인플라이트 오버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페이지 3 같은 걸 얻기 위해서 다양한 스레드가 동시에 페이지 3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스레드에 요청되는 걸 막기 위해 하나의 해시테이블을 이 아이오 오퍼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테이블에 의해서 현재 요청 중인 아이오들이 매니지되고 시리얼 라이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개의 스레드가 이 페이지 3를 읽으려고 요청합니다. 그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해시테이블에 엔트리를 얻고 이 아이오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작은 이게 하나의 아이오 프레임인데요. 이 아이오 프레임 안에는 하나의 OS 뮤텍스와 이 새로 알로케이저된 페이지에 대한 포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는 우선 그래서 이 스레드는 아이오를 만들고 나머지 스레드들은 똑같이 이 해시테이블에 들어온 다음에 저 아이오 뮤텍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컨퍼런시를 막기 위해 하나의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렛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렛치는 왼쪽에는 쿨링 스테이지에 있는 렛치와 하나의 같은 렛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렛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요. 동일하게 아이오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렛치 자체는 스케일리티 오버헤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한 개의 스레드가 해시테이블을 우선 글로벌 렛치를 얻고야 합니다. 그래서 얻었으면 해시테이블 들어가고 엔트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오 프레임 하나 만들고 아이오 프레임에 있는 뮤텍스를 얻고야 한 다음에 글로벌 렛치는 릴리스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읽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읽는 동안 다른 세레드들이 동일하게 여기 들어와서 해시테이블을 보고 이미 페이지 3에 대해서 작업이 수행 중이면 똑같이 저 OS 미텍스에 블록잉 돼서 이 페이지 3에 대한 로딩이 끝났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게 되고 다음은 옵티미스티 락커플링입니다. 앞서 세 가지 스케일러빌리티 싱크라데이션 중에 이게 세 번째였는데요. 기존에 트래디셔널 락커플링 대신 옵티미스티 락커플링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돼 있지 않아서 같은 논문 저자들이 19년 IEEE 데이터 엔지니어링 블리틴에 적은 기구한 옵티미스티 락커플링이라는 논문에서 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컨벤셔널한 락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파인 그레인 락킹이거나 락 프리 싱크라데이션이 있게 되는데 파인 그레인 락킹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메모리는 락에 대해서 요청하고 윌리스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캐시미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스케일러빌티가 좋지 않게 되고 와이어타이 같은 경우에 락 프리로 비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경우에 오히려 라이트 인텍시브 워크로드에서 오히려 락킹보다 성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옵티미스티 락커플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기조는 이 비트리의 동작을 매우 옵티미스틱하게 보고 락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티미스틱이라 하면 인터넷 노드들의 수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주로 리프 노드가 변경이 될 거야라는 이런 옵티미스틱한 시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작은 이제 저희가 전에 다른 세미나리에 나왔던 옵티미스틱 컨퍼런시 컨트롤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트래디셔널 락커플링을 보시면 노드 A에 접근하기 전에 락을 받고 그 다음에 노드 A에 접근해서 다음 차일드 포인트를 받고 노드 B로 가고 락킹하고 이 B에 대해서 락을 했으면 그제서야 A를 언락하고 다시 B를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리프까지 가게 됩니다. 옵티미스틱의 락커플링은 실제 락을 잡지는 않습니다. 각 페이지 안에 이 업데이트 카운터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이 노드가 수정됐을 때마다 업데이트 카운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옵티미스틱의 락커플링을 수행할 때 쓰레드는 A 접근하고 우선 쓰레드 A의 버전이 V3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정보를 읽고 B로 가게 됩니다. B로 간 다음에 이제 B의 B의 버전인 V7 읽은 다음에 내가 트래블스 하는 동안 A가 바뀌었나 더블체크를 합니다. A가 바뀌어서 A를 확인해서 여전히 V3면 오케이 제가 현재 접근한 B는 벨리드에 B의 데이터를 읽고 C로 간 다음에 다시 C에서 C가 현재 버전 5라는 읽고 다시 패런트인 B를 확인해서 오케이 B도 아직 안 바뀌었어 C도 벨리드에 이렇게 한다면 C를 접근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별도의 래칭이 필요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포치 베이스틱 리클메이션입니다. 이런 옵티미스틱 래칭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페이지에 현재 누군가 접근 중이란 읽고 있을 때 이 페이지가 락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접근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애포치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우선 밑에 애포치를 보시면 한 개의 글로벌 애포치 카운터와 각 스레드별 로컬 애포치 카운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글로벌 애포치는 9고요. 이 특정 포인터가 특정 페이지가 언스트리스로 돼서 쿨링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 쿨링 스테이지로 넘어갔을 때 글로벌 애포치가 이 P4Q에 적히게 됩니다. 보시면 페이지 2는 애포치 7일 때 P4Q로 들어가게 됐고 페이지 8은 애포치 4일 때 이 P4Q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이빙트 시키고 싶을 때 이 페이지에 아무도 접근을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포치 4와 이 로컬 애포치 중 가장 작은 걸 비교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페이지 8은 애포치 4고 가장 낮은 스레드 로컬 애포치는 애포치 5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8은 아무도 접근을 안 해서 이빙트 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논문의 저자들은 이 P4 헤드로 가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퍼 스레드 로컬 애포치랑 비교는 하지만 이건 그냥 컬렉션을 위한 비교이지 대부분 이빙트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는 대신 스레드가 애포치를 빨리 빨리 끝낸다는 게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 스레드가 너무 오래 애포치를 끌고 있으면 이 P4Q인 헤드가 계속 이빙트가 안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페이지를 읽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 린스토어에서는 큰 오퍼레이션들은 무조건 작은 오퍼레이션을 쪼갭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스캔에 대해서는 한 개의 스캔 동작이 아니라 여러 개의 포인트 룩업 스캔으로 쪼개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스레드가 예를 들어 다섯 개의 데이터를 읽을 때 다섯 번의 애포치를 갖출 수 있도록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퍼레이션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모든 스레드는 아이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애포치를 놓고 애포치를 엑시트하고 결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행 예제 같은 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스캔을 하다가 이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스레드는 본인이 만약에 뭔가 락을 갖고 있었다면 다 락을 놓고 애포치에서 나온 다음에 그 페이지에 대해서 아이오를 요청해놓고 끝나면 다시 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에는 이렇게 리스타트를 하게 되지만 이미 쪼갰고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은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오퍼레션보다는 작아서 이 리스타트 자체가 큰 오베일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짜잘한 인플레멘세이션 디테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옵티미스틱 락커플링에서 이런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룩업과 동일하게 가지만 리프 노드 수정하는 경우에만 리프 노드 렛치를 얻게 되고요. 만약 리프 노드를 수정하다가 스플릿이나 머즈 같은 구조적 변경 수정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이 발생하면 리프 렛칭 한 릴리스 하고 다시 루트로 돌아가서 이때는 트랜디셔널 락커플링을 수행하면서 루트에서 리스타트를 합니다. 스캔 성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티마이저션을 붙여놨는데요. 아이오 프리패칭과 힌트입니다. 아이오 프리패칭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할 페이지에 대해서 미리 요청을 인플라이트 아이오 프리션만 던져놓고 힌트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주로 길게 할 때 버퍼 스트레싱 이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캔 대상인 리프 노드들에 대해서는 핫페이지를 안 올리고 그냥 쿨페이지 쿨스테이지만 두는 식으로 힌팅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P4Q에 있는 더티드리를 플러시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라이터 쓰레드를 쓰고 딱 이때만 백그라운드 라이터 쓰레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벨레이션 셋업입니다. 리눅스 4.8 썼고 64GB 썼고 아롱 메모리 실험할 때는 400GB짜리 인텔 에세체를 사용했고요. 워크로드로는 TPC-C와 마이크로벤치를 사용했고 린스토어와 비교한 거는 인메모리 비트리 여기서 인메모리 비트리 라면 그냥 린스토어에서 버퍼매니저를 제거한 버전이고요. 버클리디비 6.1과 와이어 타이버 2.9 버전인데 현재 린스토어에 트랜잭션 로깅 컴팩션 컴팩션 등등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걸 제거하고 실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일 때 TPC-C 실험 결과였는데요. 우선 이 실험 결과가 앞서 보여드린 그 버클리디비 와이어 타이버 린스토어 인메모리 비교한 그 실험이고 그래서 이 밑에 좌측 하단에서는 각 적용된 기법에 따른 성능 향상도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싱글 쓰레드일 때는 이 스위즐링과 린 이빙션 적용하는 게 거의 두 배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옵티미스틱 래치는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을 이끌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멀티스레드 간 순간 옵티미스틱 래칭이 상당히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린 이빙트까지 적용됐을 때는 6배 정도였지만 옵티미스틱 래치가 적용됐을 때는 베이스라인 대비 33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래치 컨텐션이 스케일리빌리티 바틀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측은 이제 그런 스케일리빌리티 실험을 확인한 결과인 그래서 Thread를 10개가 아닌 스멜까지 늘리면서 실험을 했을 때 린스토어가 이 메모리의 비틀러스트리랑 상당히 잘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아롬 메모리입니다. 이제 보시면 우선 린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와 EXT4가 이런 다양한 랜덤 액세스를 할 때 스케일리빌리티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서 SSD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열고 SSD를 하나의 파일로 접근했다고 하고 제가 코드로 확인했을 때 와이어 타이거는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 모든 걸 다이렉트 옵션을 수행을 했는데 버클리티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기터브 코드에는 억도라고 해서 확인을 못했지만 현재 기터브에는 와이어 타이거와 락스 디비는 모두 이런 다이렉트 옵션을 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초기에는 모드 메모리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비틀이와 린스토어 모두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램보다 커졌을 때 린스토어는 꾸준히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린스토어의 버퍼 매니저가 잘 공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메모리 비틀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인메모리 비틀이의 악서 말씀드린 기법 중 OS 스와핑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OS 스와핑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언스테이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DB가 페이지 이빙션에 대한 컨트롤이 없고 OS가 이빙타는 것은 이 DB의 액세스 패턴 예를 들어 뭐 라지 테이블 스캔 이런 액세스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이고 낮은 성능이 나왔다는 것 나왔다고 주장하고요. 다음은 마이크로 벤치로 포인트 룩업인 결과입니다. 모두 현재 아웃오브메모리 라이저된 램 실험 결과이고 보시면 유니폼 액세스일 때는 현재 스루프과 디스크 IO가 거의 비등비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유니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룩업이 다 페이지 폴트를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제 좀 스퀴된 상황이 있으면 위에 3개에서 4개 정도 보면 거의 IO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저의 린스토어가 적용한 이 쿨링 스테이지와 이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가 상당히 잘 효과적으로 적동을 하고 있다. 스퀴네스를 잘 가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음 마지막 실험은 이제 이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에 대한 튜닝인데요. 현재 이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에는 유일한 파라미터는 쿨링 스테이지의 퍼센트를 몇으로 할까? 입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에 보시면 각 스퀘어에 따라서 쿨링 스테이지의 퍼센트를 1%에서 50%로 다르게 하면서 실험한 결과이고 10%일 대로 노멀라이저한 결과입니다. 우선 스퀴네스가 1.55 이하일 때 보시면 상당히 유니폼한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쿨링 스테이지가 크면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애초에 이때는 워킹셋이라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파퓰러한 워킹셋이 없기 때문에 이런 쿨링 스테이지가 큰 것 자체가 오버헤드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트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버브 1.7 그러니까 2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스퀴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워킹셋이 매우 작기 때문에 쿨링 스테이지가 커도 크든 작든 성능이 비슷한 결과였고요. 제일 중요한 게 1.6 앞뒤인 이 부분입니다. 이 스퀴네스가 1.6 근처일 때는 이 워킹셋이 버퍼풀의 크기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링 스테이지가 너무 크면 너무 작게 핫한 페이지가 쿨링으로 가기 때문에 이 포인터 스위즐과 언스위즐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너무 작으면 쿨링 스테이지가 충분히 있어야 P4Q가 좀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쿨단지가 판별이 되는 건데 쿨링 스테이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워킹셋이 충분히 아이덴티파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10%가 가장 충분하다라고 해서 디폴트를 10%로 했고 앞선 실험들도 10%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린스토어는 이 포인터 스위즐 링 로우 오버헤드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레저지 스케일러블한 싱크리세이션을 제공하는 세럼 버퍼 매니저 스킨이고 이 린스토어의 실험이 이 린스토어가 데이터가 인메모리 있을 때는 인메모리 TV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로메모리일 때는 디스크베이스 TV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